기어링급 구축함 사진은 dd719 에퍼슨 기어링급 구축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rnm 섬러급 구축함의 방공능력과 항해거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미국 해군의 요구로 개발된 구축함으로 모두 100일척이 건조되었다. 선체 중앙에 4m의 공간을 추가했다. 기어링급의 첫번째이자 네임쉽은 dd710 기어링함이다. 추가된 공간 덕분에 연료 160톤을 추가 적재할 수 있었고 항속거리도 섬러급에 비해 약 30%가량 증대되었다. 1950년대 말 기어링급 구축함 40내 적이 함대 재정비와 현대화 계획으로 알려진 현대화 개장공사를 거친 후 대잠전 및 대공 플랫폼 능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 배는 전후에 미국이 많은 동맹국들에게 공여되었다. 대한민국 해군도 1972년에 dd805 셔벌리어를 dd915 충북함이란 이름으로 처음 도입한 이후 모두 7척을 도입하여 2001년 2월까지 운용했다. 함대 재정비와 현대화 계획에 따라 1950년대 말에 많은 기어링급이 창정비 과정을 거쳐 대공 플랫폼에서 대잠 플랫폼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었다. 1950년대 말에 frami은 기어링급에 대한 개조 공사 계획이었다. 이 계획으로 미국은 기어링급 구축함의 상부 구조물을 재설계하고 무장, 레이다, 소나, 엔진, 전력 시스템을 개수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고물 쪽에 2연장 5인치 한포는 철거되었고 sqs23 소나, sps10 해상수색 레이다, mk.3이 3연장 어뢰발사관 2기, 8셀에 s-6 상자형 발사기를 설치하고 qh-50c- 무인기를 위한 공간을 확보했다. qh-50c- 대쉬는 무인 대잠기로서 헬리콥터 같은 형태이며 배에서 원격으로 조종했다. 이 무인기는 두 바리 mk.44 유도 대잠 어뢰를 운반했다. s-록이 겨우 9km을 유효거리였던 반면, 대쉬 무인기는 최대 41km까지 소나가 접촉을 유지하는 동안에 띄울 수 있었다. 그러나 대쉬는 실제 야전 운용 성과가 좋지 않아 모두 폐기되었다. frame는 본래 섬러급 구축함을 대상으로 했지만, 기어링급도 이 개수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수명 연장 및 새로운 레이다 시스템, mk.32의 대쉬 대잠 무인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새로운 가변심의 소나를 장착했다. 참고로, 대한민국 해군은 숫자 0과 4를 한 번호로 사용하지 않는다. dd916 전북함은 강릉에, dd922 강원함은 진해에 그리고 dd925 전주함은 삽교에서 해상 박물관으로 전시 중에 있다. 대한민국 해군에 팔린 것 이외에도 12척 이상의 기어링급이 중화민국에 팔렸다. 중화민국 해군은 이 배들을 우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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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이라는 개조 과정을 거친 후 차호양급 구축함이라는 이름으로 취역시켰다. 중화민국 해군의 기어링급들은 2000년대 초와 중반에 걸쳐 모두 퇴역했다. 우친 성능향상 계획하에서, 낡은 2연장 5인치 한포는 철거되고 4연장 슈팽 2대한미사일, sm1 상자형 발사기에 10발, 8셀 s-록 발사기 1문, 76mm 한포, 40mm, 79경장 대공포 2문, 20mm 팰렁스 근접 방공체계 1문 및 3연장 323mm 어뢰발사관 1기를 장착했다. 대신은 몇몇 함정에서 계속 유지되었다. 차호양급이 모두 퇴역한 이후 sm1 발사기는 다른 중화민국 해군 함정에 이식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